뭐지? 시작부터가 그러네요 이 시간에 컨텔의 주문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식을 원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스타벅스 커피 회사에 대해 스타벅스 커피 회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주식을 통해 오늘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일반적인 강연의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과 편안한 대화의 단위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회사와 우리가 토강하는 가치와 문화, 또 우리의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